굿ух은 3분 컷인데 크크 매직 hör무기 오늘 얼만 번거야 너 명언이 아니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억발해 주지 오늘 메인 자꾸 왜 이렇게 이 승은 구애의 춤인가요 하긴 오늘 바로 팔릴 순 없긴 한데 굿두 부주 가격이나 좀 보고 있을까요? 정노기서 공장 음 맛있는 거 좀 볼까? 175억? 아 이것도 좀 괜찮네 아 방패 여러분 예언합니다 자 칠흑방패 나옵니다 칠흑보조 칠흑보조 에디마 34점 아니 오디움에 칠흑보조 이거 무조건 교과로 가야 돼 이거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가격방어 탐지견이 지금 왈왈 짓고 있어요 매우나 이거 위험하다 아 고근이 딱 팔리면 그냥 바로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쵸? 제가 큐브 6억 소화고 알았는데 칠흑보조 안 나오니까 방패 사래요 아니야 야 근데 살 거면 방패도 끝판왕으로 맞춰야지 여러분 엠블렘을 세린 엠블렘으로 가는데 20성 방패를 끼면은 그거 지금 블록이 마음에 들겠어요? 그럼 바로 이제 블록 극대 노화한다고 아니 이게 메이플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5등 그러니까 이제 뭐 에테를넬 세트 이런 애들 빼고 나머지는 울겨불화 아 불자튼 좀 더 완벽한 거로 한번 맛있게 한번 가볼까? 저 돈들은 이제 블록 아이템으로 산화되었다 이정도면 산화되도 돼 진짜 블록 장점상 그 다음에 큐브 몇 척치 막으셨나요? 진짜 모름 거기까지 더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한금 와 잠깐만 야 매수 300원 거다니까 보조 충분하다 와 님들 이렇게 하면 블록 템이 복사가 되는데요? 이거 뭐임 야 보새보생으로 블록 템 맞춰주고 있음 이거 대미쳤다 오늘 명운 잘 되니까 좀 족같다 야 왜 족같은데 나도 잘되는 날 있어야지 임마 뭘 족같다라고 채팅을 그렇게 나쁜 말을 이렇게 존나 너무 오네 씨 나도 좀 축하해줘 곡은 어째서 400억이냐고? 뭔 소리야 곡은 400억 됐다고? 나 아까 200 아이 구라 구라 아니야 이거? 방금 누가 또 쓰러 갔나? 아니 150억이 이게 어디 갔지? 아니야 거짓말이야 네 150 5억 가자 4억 첫번째 가자 오늘 매수 좀 생겼으니까 샤핑 좀 할까요? 샤핑? 히플엘룰률당 12성 사서 샤핑하죠 저도 말었긴한데 불도그는 교각 끝판으로 가보는 거 어떠나 이거? 아 교과부터 근데 맞추는 게 맞아? 아니면 보조무기 하나 플렉스 하자 존 나 괜찮은 거 없나? 아 나 이거 괜찮아 보이긴 한데 나 어차피 박모가 30%가 빠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무기 보조 보보방이긴 한데 170억 적당한 거 같긴 한데 당장에 보기엔 미래보고 아 근데 어차피 거쳐가는 거라 얘도 근데 거쳐가는 용도로 차라리 이걸 쓸까? 에디 레저는 이거를 말고 사람들이 잘 몰라 이 박모의 중요성을 에잇 가자 들어가자 어어 이탈 박모 달달한데 이러면 10% 더 챙기는데 아직 치료 입힐지도 없어서 솔직히 진짜 괜찮은 거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에디만 좀 맛만 볼까 그러면? 무지야? 아 그러지 말까 그냥?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바꿀 건가? 레저드에 근데 간다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한 바퀴만 하자고? 안 나오 왜 싸게 사서? 아 아 알겠어x3 이거는 그러면 딱 이대로 쓰자 오케이 어차피 나중에 방패로 바꿔거든요 아 근데 좀 말았긴 한데 여기에 갑자기 딱 마렴 에디 레전 올라가서 어? 요게 바로 그냥 올라가버리덤? 하하하하 하하 할거면 방패 어어 알겠어x3 알겠어x3 아우 찔러버려 아 찔러버려 찔러버려 하하하하 아니 레전 빨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2 1 아 씨 야 신남이 남아있어 아직 만만 보는 거야 에디 레전 뭐 21% 어렵지 않잖아 야 저번에 커플 링 돌리다가 남은 에디 큐브가 이렇게 많다고 이거는 재활용을 해줘야지 자 니들 일단 이거 150개면은 한 얼마 정도 치죠? 에디로 하면은 90억이에요? 괜찮은데? 90억이면? 내가 130억이서 쓰니까 90억이면 그럼 여기서 에디 레전 21% 쓰면은 100억 정도면 투자할 만하지 싸게 샀잖아 지금 가자 우리 이거리를 위해서 아 왜이래 아니 왜이래 야 80개 먹었다 아 야 80개는 100개 안에만 가면 돼 100개 안에만 3일전 추추 4채에서 화려 에디마 20일 두 번 썼다고? 간다 미용 옆에서 빨아먹을게요 세용 아 뭐야 공방방 어허 이게 에디가 아니 좀 빡세네 어? 아니 아까 방금 추천해 준 사람 누구야 여기 장소 추천해 준 사람 누구냐고 안 돌아가잖아요 아니 150개로 등업이 왜 안되지? 옵디오는 비용은 또 별개인 거 알지 아 아니 이거 그냥 안 썼으면 행복 내가 왜 또 직장을 한다고 지랄을 냈을까 이 새끼는 그냥 까먹음 Shoji 자 몇iston 바꿨고요 뭐 아직 뭐 충분해요 여러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80개입니다 이번엔 또 아니 이렇게 된 어어 ependent 이게 지금 백억을 쓰고 이렇게 나오면 도전하는지 안야름댔다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레전드 안 쓰면 안 되지?! 옹기 형이 헤도 줬는데 바로 죽었네 아니 헤도가 아니에요 이제 등업됩니다 옹기 형 믿어요 옹기 형 믿음의 대안, 버답을 해주세요! 빠져 ardlei 으어어어어어어어 왔어요 왔어요 여기서 딱 깔끔하게 끝내자 아 이거지 오케 좋아 이거지 4백억 내내는 완성하자 아직 존나 빨리 나와야 돼 이제 할 수 있어 진짜 닿았어 이제 아 뭐야 이거는 아 쓸바 보오보오보오 나와 이s double 데미지 마라고 너는 뭐야 나와 divor 와 이 새끼 아이 데미지 마련 너는 뭐야 나와 이 새끼 하하 어허 형님 보스 수익 어디겠어요? 뭘로? 여기 말입니다 아이고 뭐야 아이고 작가님 뭐야 애들 교본 아이다 아이고 작가님 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추가 구매 저주 프로 재생론이다 안돼 내꺼야 안돼 아우 감자 안자 Security 당했어 아우 인트 세중 подар bought 아휴 작 Пон 나오려고 나오잖아 안되겠다 담Я 아니세 야이 야이 박놈 없어서 이거 윗잠도 이탈로 딱 야무지게 잘 샀죠? 되질렀습니다 아 또 보조히 메모리 하나가 더 탄생하는구만 2절 플러스 알파라 이거 미쳤다고 자 얼마 썼죠 그러면 이제? 아니 많이 돌려줬어 땡구님이 거의 한 진짜 한 50개 돌려주신 것 같고 다음에 일단 신나미한테 있었던 150개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거 왜 이렇게 뭐 더 돌려 쓰던 것 같은데? 야 모르겠다 얘들아 이득이고 자시고간은 뜨면 이득이야 인정? 쓴 거를 생각하지 마 누가 너네 집착하지 말라 했어 저번에 과거의 그 새끼? 집착해 원경이 말했잖아 하라고 했잖아 이거 집착해 그냥 진짜 해보려니까 그냥 바로 질러 그냥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질러 그냥 알겠어? 바로 그냥 질려면 그냥 너가 이기는 거야 띄우면 돼 어? 고민하고 있을 때 질러 그냥 알겠어? 아 이따 또 괴물을 만들어버렸네 또 새로운 괴물을 만들어버렸는데 이거 어떡하냐 와 가져옵니다 여러분들 오오오오오 보호방 와 지린다 박모 이탈 수고 야 너무 야무신데 그냥? 어 쿠왁이 잠깐만 야 쿠왁이 나가리되네 근데 이러면? 아 어빌 아 결국엔 어빌이야? 진짜 어지럽네 아니야 딥다크 낄까 그냥 차라리 사고 쓰다가 옮겨도 돼 마침 또 2000개 줬잖아 코인 2000개 그냥 갈겨버려 이게 맞아 오케이 딥다크 와 이러면 90 미스터샵 쓰면 100 완벽하다 아니 이 쉬운 길을 왜 내가 지랄 냈을까 아니 스발 잠깐만 나 이거 경험치 하이퍼었네 아 그래도 맞췄어야 됐어 어 그래도 맞췄어야 됐어 와 여러분들 이거 클탑 얼마나 줄었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개쎄졌을듯 그냥 이게 바로 보조무기 힘이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1패 과연? 우와 야 이게 박무의 힘인가? 와 저거틱 야 반 이상이 깔 버리는데? 야 이게 바로 박무 너무 예묘졌다 자 이거는 아 에스포홈으로 다크다크 오 야 시원하구만 야 10분컷 나겠다 어 5분에도 안켰다고 뭐야 5분에도 안켰어?! 야코 온 야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지 게잘까운다 와 녹는게 느껴진다 문박 데미지요 블루는 문박데미지를 상생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발판 편하 토요태음 3개 뭐야 확 오지럽네 , 인피務은 온다 Woo shit 와 딜량 개떡상 했는데 그냥? 근데 분당 1조였던게 엊그제였는데 와.. 각킬 준비도 너무 간단하다 어.. 샬라라라라라 피하고 피하고 야.. 법사람 보스전도 뭐 충분하구만 어 야 샤프헤이즈 없다 아 다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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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자 지금 코어 칸이 없어서 바로바로 리필 못하는 점 미안합니다 하드 수호 7분대 컷 크.. 2분정도 빠졌어요? 아 그래요? 그럼 10분 낼 수 있었네요 예 미안합니다 아이.. 내가 다른 캐릭터는 지금 다 팩들에 이거 써지는데 여기에 다 못 넣어 이거 바로 데미안까지 진짜 데미안이 무호흡 딜링하면은 더 빨리 잃길 수 있긴 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수호는 진짜 못 쳤습니다 기록 단축 엄청나게 됐고 데미안은 과연? 수호가 물을 줘봐요 자 첫번째 1댈 10분정도 도데 ward 8분정도 Pad 아 이게 낙인사가네? 방금 이제 죽었으면 되는데 도어가 살려버렸어 아시 개미안이 졸라 단단하긴 하다 이번 임피 끝물이다 이번이 이번이 진짜 제대로다 잠시 10초 빨리 쏘고 시드렛 빨리 쏘고 시드렛 임피가 이게 말이 안돼 진짜 아니 끝물에 초연 대미 아 지금 수분은 왜 이런데 뭐야 순간 딜이 진짜 말이 안돼 방금 와 끝물에 맞춰 오니까 거의 내 캐릭터들 중에 로겔스 순간폭딜 느낌 났어 썼고 오케이 그래서 5분이나 남았고 분당 거의 한 2조 이상씩 데미안에서 되셨다 넘어가거든요 이제 굿 와 17분 대신이 보조 잘 산 것 같다 딜졸 미쳤다 아 초월색 짜증나네 이야 어댑팅 처음에 내성 낮아서 좀 빡치는데 어댑팅이 다 막아주니까 좋다 10분 당축되네 10분 데미안 뿌리는 건 도포 같다고? 저건 도포가 아니에요 능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건 자 오른쪽으로 유인하자 초월색 습다 유인하고 자 이제 엠버링클 아 오 개꿀 아 뭐야 아 날아갔어 이거 마무리 어우 빨라 빨라 개쏘였습니다 야 보조 하나 맞췄다고 이제 무보헴은 그래도 완성이 됐다 나중에 가면 해방목이 될 거고 여기 이제 몬스터파크 7호 배지 하나 써가지고 박물까지 또 챙기면은 마약친구 박물 받고 있는 거에서 딱 맞춰지겠죠 그래서 지금 해방전이랑 스펙옵전에는 박물 2줄 하는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박물 그리고 무조건 95 이상은 되어야 해요 야 보조 단 하나만 스펙옵 했는데 진짜 달달해졌네 아 나머지 근데 이제 뭔가 칠흑 나와가지고 그걸로 뭔가 부켓 스펙옵하니까 느낌이 재밌네 앞으로도 칠흑이 많이 나오는 나를 기대하며 도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착하며 이제 보러가